참, 그러고 이제 그러면 영화가 좋았습니까? 액션이 좋았습니까? 영화 안에 액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액션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액션으로 발차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카메라를 속이면서 우리가 발차기를 해줘야 되잖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그렇잖아. 우리가 진짜 때릴 수 있잖아.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와 조명과 서로 약속든 속에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혼자 할 때 혼자 자연스럽게 하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영화라는 것은 규제적인 한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돼요. 글쎄. 상대방이 웃기를 잘 맡아줘야 되고. 바란스도 맞아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서로가 약속된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서로가 약속했을 게 더 쉽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약속하고 액션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셨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크고 작은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는 모든 상을 갖다가 휩쓸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모든 상을 다 휩쓸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래도 많은 상을 받은 거죠. 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일찍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에 입단해서 우리 보통 동료들보다는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앞서서 갔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도장을 차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장을 차려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방학 후에 애들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후반에 서울 올라와서 해병대에 입단하게 되죠. 그래서 해병대에서 주로 저희들은 태권도 선수단은 부대 생활보다는 밖에 나와서 운동하고 시합 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통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해병대 축구선수나 또 과수들도 그렇게 했듯이 그때는 좀 더 자유롭게 자기 분야를 살려서 좀 더 해병대 이름을 걸고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럼 태권도 시범점을 하다가 갑자기 영역에 러브콜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해병대 팀이 을지로 3가 명보국장 뒤에 한국체육관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체육관. 네. 거기 권투도 있고 다 있었는데요. 거기는 종합권투장인데. 그렇죠. 권투, 유도, 레슬링, 역도, 육체미, 태권도. 그 전체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나 거기서 골투 배웠다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다 한국체육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첫 금메달리스트도 한국체육관 출신이고 양정모 레슬링. 그러니까 거기에 관장님이나 수련생들이 한국을 대표한 하나의 수련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병대 팀도. 나 또 새로운 소식 알았네. 나는 그때 영화를 찍기 위해서 바라마그로마라는 영화를 찍는데 그 권투 선수도 나와요. 그런데 권투 갖다가 해봤나. 그 잭 같은 것도 잭이 없는데 발이 워득이 이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거 대우러 했잖아. 한 두세 달 전 내가 한국체육관에 가서 내가 권투를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아 거기가 그랬구만. 그 역사를 갖다가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장소는 한국 스포츠의 역사적이에요.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영화계 돌아와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좀 많았을 텐데 특히 부모님들은 좋아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첫 번째가 해병대 간다 하니까 해병대 간다 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해병대 가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해병대를 갔고 옛날에 해병대 하면은 건널들만 간다고들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훈련이 심하다고 네 훈련은 당연히 심하죠. 저도 뭐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극한 훈련을 받았을 때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훈련을 통해서 받잖아요. 저희가 여름에 훈련을 받았는데 장마철에 있어요. 여름에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었다니까요. 상류 훈련을 받고 할 때요. 그렇지요. 위에서 막 따발덜 떨다닥 밑으로 기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해병대 훈련 받으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비는 오고 위에는 따발덜 떨고 서고 밑에 막 포복해야 되고 그런데 교관님이 교육받기 싫은 사람 쉬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용기 있게 손들었죠. 그랬더니 나와 그러는 거예요. 동료들은 너 이제 죽었다. 훈련 받기 싫어? 쉬고 싶다고 교관 나오라니까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앉으시오. 그런 에피소드 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거기 교관이 교관 나오라는 분이 아니고 그 밑에 조교 교관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후배가 나 같은 훈련생이라 나보고 들어가라는 게 교체하자는 교체하라는 거야. 나는 쉬라 했는데 교관님이 야 너는 들어가 이 아는 사람 교체 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나 내가 조교가 붙었잖아요. 조교하고 그러면 맞았지 뭐 나중에 죽었지 뭐 대병대에서 조교한테 기울으면 되나. 다 죽고 다 폭창했죠. 또 다음 공수훈련인데 얼마나 기압이 세겠어요. 저도 이제 아 나중에 갔다 하고 이제 훈련이 이만한데 그 친구가 아예 안 보여요. 어 왜 쪽팔리 해가지고 안 나온 거야. 쪽팔리 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훈련 받은 때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4대 문파 4대 문파로서 이제 지금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연했던 배우들이 누구누구예요. 그 당시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홍콩에서 제일 잘나가는 배우들이죠. 진성희 금광 홍금보 모잉 그때만 해도 진성희는 최고 배우죠. 주영급 최고 배우고 최고 배우죠. 홍금보는 그때만 해도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죠. 무술지도 무술지도로 무술감독을 했죠. 무술감독을 했죠. 그 당시만 해도 무술지도지 감독이라는 호칭이 없었어요. 아 무술지도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요.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무술감독이라고 호칭을 그러면 굉장히 친해질겠네 홍금보하고는 친했죠. 작품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제 홍금보도 중국에서 그래도 무술지도 감독을 하다가 또 최고 배우까지 올라갔잖아. 그리고 또 성룡이하고는 뭐 엄청나게 또 작품도 많이 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4대 문파 찍기 전까지만 해도요. 전부 유명한 감독들 밑에서 지금 최고 유명한 감독들이 홍금보 유가랑 유나평 뭐 또 천시오동 이 친구들이 전부 무술지도 할 때예요. 그런데 유가랑 감독이 입봉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술지도 출신들이 감독을 하니 액션을 모르는 감독이 연출할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한 거예요. 그 이후로 홍금보 유나평 뭐 이런 무술지도 출신들이 다 감독을 입고 한 거예요. 전에 감독들은 뭐하냐 쉬어야지. 그 다음에 열심히 감독했으니까 그렇게 패턴이 바뀝니다. 홍금보 영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태권도 운동선수들 중에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 태권도는 사실 발차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왕호 총재님도 지금 2단 발차기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렸죠? 그 당시로서는 가위차이라고 가위차이 점프해서 가위차는 거 점프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영화에 제가 소개를 했고 가위차이가 있죠. 그렇죠. 뭐 이제 총재님이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점프해서 3번 4번 차기까지 그리고 또 중국 하면 원탁이 크죠. 그것을 실제 넘어서 한번 회전해서 자는 게 있어요. 그게 짠 선생 조준하 마지막 라스 장면이에요. 그런 동작은 전부 태권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태권도 한 사람 아닌 기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도 자부하크인데 왕호라는 사람밖에 그런 발차기를 할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영화 속에서는 저 작품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작품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왕호 총재님께서. 한국에서는 주로 제가 홍콩 작품 활동하면서 쉴 때 한 번씩 나오미는 한국 영화사에서 저를 출연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제가 주로 김종용 감독님하고 작품을 많이 했죠. 김종용 감독님하고 김종용 감독님하고 그래서 그 당시 만들면 다 히트하죠. 김종용 감독님 작품 국내에서 찍은 것들은 진짜 히트한 거 많아요. 다 히트했죠. 저하고 찍은 거예요. 다요. 제가 주연하고 김종용 감독님하고 오비아스